내가 맘없어, 내가. 근데 런닝맨은 내가 웃으면 더. 어, 또 있네, 문희. 다음 가시죠. 아, 재밌네. 네, 그러세요. 야, 이거 완전 분위기가 장난 아니구나. 여기 밑에가 지하로 내려갔는데로 가봐, 이거 타고. 와, 분위기 있네. 와,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좀 저거다. 박물관이네, 박물관. 그지? 이거 문, 우리 문처럼 되어있다. 뭐야? 철문 모양이잖아. 이제 남은 사람은 네 사람이군. 유정이를 만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아웃시켜, 아웃시켜, 아웃시켜. 악소리나더니 막 재문이 형이 아웃되고 그랬대. 그랬더니 저 형이 들어오더니 막 날 뛰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내가 뛰었더니 반사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앞에 뛴 사람들은 다 그냥 산 거고 반사 뛰면 나만 아웃된 거래. 어제도 형이 어디 있잖아요. 형은 아웃신 거잖아요. 아, 나 참. 아니, 오늘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주인공들 세 명을 이렇게 아웃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형, 우리 말을. 아, 말을 보니 이렇게 예쁘데. 아니, 형님의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지금 브레이드 피트. 그다음에 지금 왜? 올랜드 블룸. 올랜드 블룸. 너 뭐 할래? 탐쿠르주오. 탐쿠르주오. 세 명 이거 지금 해놓고 어떻게. 무슨 일파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아웃했어? 누구한테 뛰었어? 정국 오빠. 아, 나 김종국 저 파이팅. 마감. 오케이. 미안하다. 확실히. 왜 부르세요? 아, 왜 그러세요, 형? 재고하지.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1개는 도저히 안 돼, 너희가. 아, 지효를 괜히 하고 싶었네. 연합 맺었네, 연합 맺었어. 아, 중국이가 아웃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해, 그냥, 너희끼리 한번 해볼게. 아 쟤 들어오는 거지, 제 깨어지야. 이거 참사라. 안 되 persona. 라이도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없어,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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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국이 아웃이네. 그래. 우승할 수 있어 이제. 우승할 수 있어. 정국이 아웃이야. 자 유정아. 이제 둘밖에 안 남았어.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가자. 내가 우승하겠어. 넌 웃음 못한다니까. 제발 인질이야 유정아. 아 나 진짜 넌. 아 넌 이렇게 즐거워해. 아까 어마어마하게 그랬을 때도 제가. 봐주는 거라니까. 너 인질이야 그거 명심해 알았지. 드디어 탈출. 명심해 너 인질이야. 내가 우승을 하겠어. 너 인질이라니까 웃음. 그냥 우승할 수 있어. 열려라. 문. 왜 이렇게 꺾이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지금 봐. 내가 뭘 잡고 있지. 유정이 이런 별 잡고 있어. 다. 동생을 살리고 싶지 않나. 살리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나.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지. 다 너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동생을 해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빨리. 윤재문 이러면. 이러면 살려주겠다. 빨리. 아니면 그냥. 그냥 떼버린 거야 그냥. 아니 내. 아니 아니 형님. 내가 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뛰면 자네가 이기는 거지. 나한테 그런 명령을 안해요? 어 그거 인정하냐? 아 너무 acquire Beethoven. estado 놀아. 울어둬. 우리도 있어. 이트illäken magnific строcent